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수단이고 도구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당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북베트남이 공산화에 성공하였을 때 초창기부터 자신들과 동거동락했던 그리고 협조직이었던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베트콩이죠.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반체제 인사로서 월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학생, 종교인, 언론인 등 자기 인사들을 대부분 다 숙청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산소유권, 행복추후권 등을 모두 부정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공상당과 공상당의 영도자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개개인의 행복추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철저하게 당에 예속된 존재이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그리고 창의성은 일치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지라든지 사고는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권력유지와 생산 증가의 도구이자 수단이며 당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수단이고 도구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당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자기를 상실한 괴뢰인간이 되어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거나 자기의 감정을 갖고 있거나 자기의 이성을 갖고 있거나 자기의 의욕을 갖고 있으면 그 체제 하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베트남에 있어서 통일 이후에 넷남 베트남에서 통일에 협조한 자들의 대선은 한 번 배반한 자는 또다시 배반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뿌리채 뽑기 위해서 가혹한 숙청이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트남 통일의 주역 베트콩의 숙청. 북베트남은 통일과 함께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어쩌면 월맹보다도 북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베트남 통일에 기여했던 베트콩을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숙청합니다. 통일이란 작업이 완수되었을 때 더 이상 베트콩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주월 한국공사로 5년 동안 베트남에 억류되어 있었던 이대용 주월공사는 베트콩 남 베트남 임시 횡맹정부 숙청의 상징적인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수단이나 도구로 어떻게 이용하고 버리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숙청 전조국은 이렇게 울립니다. 1975년 5월 15일 사이공시 독립군 앞 통령가에서 전성축과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대열은 남베트남 임시정부국기를 높이 들고 행진했지만 막상 군의 행진 단계에서는 모두 북베트남 공상군뿐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베트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성축과 행렬에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 베트콩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중 뉴탄은 북베트남 육군 참모총장인 반띠에 둥 대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의 군대는 왜 보이지 않습니까? 반띠에 둥 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남북의 군대는 이미 통합되었습니다. 중 뉴탄 법무부 장관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어떻게 통합되었다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반띠에 둥 대장은 묵묵부답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한 명도 없는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는 이름만 남은 헛수화비로 전락하였고 남베트남의 통치는 싸이공에 파견되어 있는 북베트남 정치국 서열 6위였던 황흥이 맞게 됩니다. 숙청 전주국 두 번째입니다. 1975년 11월 15일 밤 웬후두 주석은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의 강요 전원을 사이공시 중심가의 렉스호테로 추정하여 거창한 만찬을 같이 합니다. 북베트남 공상당 정치국은 함홍은 그 외 보좌관을 초청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북베트남 공상당 간부는 얼굴을 내붙이지 않았습니다. 웬후두 주석의 초청을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쓸쓸하게 최후의 만찬을 끝냈 후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는 북베트남 정치국의 지시대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날부터 베트남 남북 통일을 정식으로 내외에 공식 선언하는 1976년 6월 24일까지 7개월 동안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웬후두에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가 계속 남베트남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정교한 숙청 작업입니다. 북베트남은 베트콩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싸이공 한납 단계부터 베트콩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립니다. 1975년 4월 30일 싸이공 시내 및 교회에 진격한 북베트남 공산군은 모두 다 북베트남군 뿐이었습니다.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군 베트콩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베트남 정치국 서열륙 여섯 번째인 팜휘흥, 황흥과 북베트남 육군 참모총장인 빤띠에뚱 대장이 당일 싸이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 베트콩 주석인 웬후두는 언제 들어왔느냐? 2주일 늦게 5월 13일 그의 강로 12명과 보좌관 약 40명을 인수하고 싸이공에 들어왔습니다. 웬후두는 공상당원이 아니라 인민 횡맹당을 이끌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북베트남의 그런 계락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콩에 대한 조직적인 숙청입니다. 이후 남베트남 임시 횡맹정부 출신으로 공무원직에 남아있는 자들은 대부분 다 숙청되었습니다. 결정적이고 대규모 숙청이 단행된 것은 1979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숙청된 빈자리는 북베트남 출신의 현역군인들로 대부분 채웠습니다. 기타 숙청입니다. 대표적인 TV 정권에 한거했던 반체제 인사들도 대부분 선임이건 신부님이건 개신규 목사건 다 숙청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상당을 믿는 것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이디어트, 바보천치입니다. 바보천치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